오 반짝반짝 이야 금속광택 오 오 기다란 턱 이야 기다란 턱 그래서 가위사슴벌레라고 했나 으 자 오늘의 상품은 바로 오늘의 페본은 바로 가위사슴벌레 동영상 시작합니다 가위사슴벌레 안녕하세요 만찬입니다 가위사슴벌레 와 너무 예쁩니다 우리가 보통 가위사슴벌레 하면은 메탈리퍼만 알고 있는데 이 녀석은 바로 엘라포스 엘라포스 예전에는 이 녀석을 엘라포스 가위사슴벌레라고도 부른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녀석은 엘라포스가 아니죠 바로 투룬카투스 우후 스마트라의 투룬카투스 가위사슴벌레 입니다 아하 메탈리퍼보다는 훨씬 턱이 굵고 자 보십시오 엘라포스와 아주 유사한 그런 종입니다 크기는 57정도 되는 투룬카투스 진짜 멋진 가위사슴벌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하 사실 뭐 투룬카투스는 뭐 대형 그런 가위사슴벌레는 아닙니다 57 되면은 이제 중소형 정도 되겠죠 살짝 큰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와라 짠 이 녀석 이 녀석은 바로 몇이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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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2 정도 되는 투룬카투스 입니다 일단 광택이 금속 광택 입니다 와 진짜 반짝반짝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 녀석은 62 중형 투룬카투스 가위사슴벌레 되겠습니다 아까 57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야 정말 매력있는 사슴벌레 입니다 보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위사슴벌레를 상당히 좋아하죠 이유는 이유는 잘 모릅니다 어쨌든 좋아합니다 생긴 모습이 예뻐서 아니면 금속 광택 때문에 하여간 인기 있는 사슴벌레 중에 한종인 것은 분명합니다 자 좀 더 큰 것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65짜리 투룬카투스 입니다 투룬카투스 자 보십시오 턱이 시작되는 부분에 노란 점이 있으면 엘라포스 없으면은 투룬카투스 예전에 진짜 이거 막 섞어서 그냥 엘라포스 해서 막 들어올 시기가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65짜리 투룬카투스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65 62 57 자 이제 한번 70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대 되면 약간 좀 대형으로 넘어갑니다 자 바로 71짜리 투룬카투스 가위사슴벌레 키크로마투스 투룬카투스 자 역시나 금속 광택 이 트룬카투스는 이제 레드형 이라고 해서 적색형 약간 광택이 좀 적은 적색형도 나옵니다마는 이 금속 광택에 트룬카투스가 좀 개체수가 많구요 레드형 사실 살짝 개체수가 좀 적은 편에 속합니다 자 71의 멋진 모습 우후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여드립니다 짜잔 으하 으하 77 77 우 확실히 약간 좀 대형에 속하는 그런 개체입니다 아하 두룬카투스는 사실 초대형 해봤자 80 플러스 85 정도가 초대형입니다 90은 이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77만대도 대형에 속하죠 이야 멋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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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어 밑에 요건 뭐지 요건 뭐야 요건 뭐야 뭐긴 뭐야 암컷이지 아하 암컷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두룬카투스의 암컷 오우 왜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많아 왜 많긴 수컷이 5마리니까 암컷도 5마리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요렇게 두룬카투스 암컷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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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 참 이해가 망가지요 자 한번 수컷 옆에 한번 대보겠습니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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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한 쌍입니다 좀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이해하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요렇게 두룬카투스 한 쌍 되겠습니다 으흠 자 수컷 5마리를 한번 쭈루룩 넣고 크기 비교 한번 해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으흐 57에서 77까지 자 위에서 한번 보면 크기 비교 이렇습니다 이야 57 62 65 71 77 자 이 멋진 금속 광택에 가위 사슴벌레 아시다시피 어디에서 만천에서 만천 홈페이지 이벤트 페이지에 번개 할인방에 오시면 이 5마리의 수컷과 암컷 5마리를 아주 저렴하게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저렴하게 여러분들한테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러니 만천건축만문관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번개 할인방에 가셔 가지고 먼저 찜하십시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5마리의 투룸카투스는 찜하신 분의 소유가 됩니다 아하 자 오늘 곤충 표본 동영상은 바로 수마트라섬의 멋쟁이 아니지 가위 멋쟁이란 것은 진짜 멋있는 멋있는 가위 사슴벌레인 투룸카투스 편이었습니다 자 투룸카투스 이 멋진 금속 광택의 가위 사슴벌레 와 정말 최고다 정말 최고다 이야 이야 두룸카투스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만천입니다 만바 이야 정말 이거는 뭐 환상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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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까지 그러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